3년 전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보류됐던 부산 동백섬 앞 운총항 개발 사업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건데요. 해양 레저 활성화라는 의견도 있지만 난개발과 특혜 시비도 여전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동백섬과 마린시티 사이 운총항입니다. 지난달 27일 한 민간사업자는 이곳 일부를 매립해 개발하는 계획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양 레저 활성화를 명목으로 1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클럽하수와 계류시설, 이를 보호할 방파제를 짓는 계획입니다. 3년 전 계획안을 해수부에 냈지만 환경훼손 등으로 보류됐던 사업을 일부 변경한 겁니다.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공간이 부족해서 3년 전 집중호우로 해운대 재래시장이 크게 침수되었거든요. 주변 저지대 침수가 크게 우려됩니다. 300미터가 넘는 방파제도 계획돼 있어 수질오염 지적도 나옵니다. 방파제를 9m 높이로 해서 온천만을 완전히 둘러싸다시피 하고 죽음이 바다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면. 난개발에다 특혜 시비도 여전합니다. 동백섬 일대 공유수면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동백섬 입구 상업시설을 운영 중인 업체가 또 클럽하우스 등 추가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동백섬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이곳 내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할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더욱 붉어지는 것입니다. 해수부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해운대구는 계획서를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부산시나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운대구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업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촌안 개발이 3년 전과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